대리님 1,000개 팔릴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리님 꼭 만나고 가야겠어. 뭐든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온 얘기가 정말 뭐 안 될 것 같아서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태극기 들고 하라고 해서 그냥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뭘 또 하러 가. 동지도. 예, 노웅철 씨. 노웅철 씨. 노웅철 씨. 장소엘 씨와 함께. 장소엘 씨와 함께. 역시 항상 태극기 들고 다니겠습니다. 저기 약간 동현 씨도 한다고 했고 인나 씨도 한다고 했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조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냥 머리에 제가 이렇게 할까요? 우와. 좋겠다.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지금 우리 홍은희 씨랑 전화 통화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아니, 드라마에서. 어, 잠깐만요. 진짜? 어? 어? 진짜? 어? 정신이.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아니요. 아니요, 홈쇼핑 거짓말은. 큰일나봐요. 진짜 아이가 어머나? 준비한 판매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활력댄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극기함 판매는 매임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리와 태극기 달아주세요 고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하하 현재 된 것 같죠? 네 동약이 그럼 얘기 좀 해놓을게. 너무 다들 세. 오십니까. 생방이라고 막. 진짜 멋진 얘기를 하고 막. 우와 이 분위기라는 게. 우와. 우와 고마워요. 대박이었다. 그러네. 형님 지금 형수님하고 통화하시나 보다. 아 진짜? 지금 완전히 막 뭐 되게. 잘 팔았다고? 너무 성성한 사람이야. 형수님한테. 아. 우리 친구들 잠깐만 목소리 한번 들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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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집됐어요. 해집됐어요. 축하드려요. 해집됐어요 다들. 아 다들 미쳤다고. 어찌 됐어요. 쓰셨다.